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반갑습니다. SK씨요?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116,000원에 샀는데 비중은 15%고 25%? 15%요? 네. 제 오늘 귀가 잘 안들리나봐요. 116,000원에 15% 116,000원에 15% 116,000원에 15% 네. 그러면 SK씨를 이 가격에 사셨다면 최근에 사신거죠? 네. 얼마 안됐어요. 얼마 안됐어요? 네. 이 회사도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들 아시겠거에요. 주가가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볼 때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. 그렇죠? 그런데 최근에 다 어려웠잖아요. 어려웠으니까 주가가 빠지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기업의 주가도 빠진거에요. 시장도 빠지고 주가도 빠졌던거죠. 그렇죠? SK씨도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도 경기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에 실적을 잠깐 보면 2022년도는 지난해죠. 그렇죠? 지난해 이 기업이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. 그렇죠? 그동안에 이익을 잘 내다가 적자를 기록했단 말이죠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적은 돌아설 겁니다. 돌아서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11만 6천원에 15%를 매수하셨다면 좀 길게 가셔야 돼요. 이 회사 매수하실 때 단기로 보실 생각으로 매수하신 건 아니죠? 시장자분 단기로 한 달까지는 괜찮은데 한 달 정도? 단기로 보셨네요. 짧게 보셨네요? 네. 이 회사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 좀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. 길게 가면 수익 되면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길게 가면 수익이면 갖고 갈 생각도 있다고요? 네. 근데 제가 이거 2차전지라고 샀거든요. 맞아요. 네. 2차전지 관련지 맞아요. 이 종목. 네. 그거보고 사신 거고 이 종목도 2차전지 관련지 맞고요.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 단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.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하자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그렇게 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